광호 스님과 함께하는 가족법회 안녕하세요 광호입니다 법보정찰 해인사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낮 1시에 만불보전에서 광호 스님과 함께하는 가족법회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? 그런데 4월달은 4월달만 우리 팔만대장겸 정대불사가 있어서 4월달 넷째 주 토요법회는 이번에 휴회를 하고요 그 전날에 4월 26일 금요일날 정대불사 철야정진때 저녁에 제가 초청법사로 법문을 하게 됩니다 훌륭하신 스님들 다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여기 해인사를 위해서 크나큰 불사를 일으키고 또한 많은 신도분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우리 불자님들 많이 많이 수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달은 넷째 주 토요법회 없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 대신 4월 26일 금요일 저녁에 초청법회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